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주당 측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욕을 크게 들어먹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견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법안을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네요. 나쁜 일만 골라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바꿔서 위성정당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법안까지 밀어붙였는데 이제 악한 일이죠. 나쁜 일인데 그 나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 진노했는지 자가 당착,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참 딱하게 됐습니다. 그냥 헛짓을 한 거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법령의 조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민주당이 뜻하는 바처럼 모든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한동훈 검사를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해보게 되면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하들이 아주 더물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하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신이 나죠. 일만 맡겨놓으면 잘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 똑똑하네요.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일당천, 일당만, 민주당의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율사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이 많을 텐데 한 명 한 개 당해낼 수가 없네요. 지식도 그렇고 말빨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부하들을 그런 부하를 갖고 있는 건 엄청난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검사로서 지낼 때 아이고 그냥 한동훈이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일만 하면 잘하니까. 맥을 정확히 짚고 일의 물리를 아는 거죠. 그다음에 공략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그냥 때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았던 이유가 이제서야 낱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대요. 일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주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어디부터 공략해야 상대방이 무렵을 꿇어 앉힐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직장생활을 이미 마친 오비 같은 분들은 참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아주 드무입니다.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특별한 그런 사건이 없으면 최고위까지 올라가죠. 그런 사람 가운데 아주 보기 드문 사람이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네요. 이번 법무부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또 더 큰 일을 한번 도전해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일단 똑똑하네요. 뭘 그냥 때려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말은 못하지만 민주당의 수뇌부들은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모처럼 참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네요. 한동훈이 한명 함께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호가 고함 쳐봐야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것은 그냥 뻥만 하지 않습니까? 말만 앞세우는데 그걸 조리를 정연하게 당신들 구호 외치지 말고 당신들 구호 외치지 말고 우리 법무부가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라. 그러면 우리가 고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우상호 씨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겠습니까? 법률을 공부했습니까? 운동권 한다고.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완전히 헌물을 켜고 생각보다 빨리 악인들은 징불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소위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을 고쳐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오늘 상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모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는 그런 아주 멋진 일이 생겼네요. 한동훈의 역공입니다. 민주당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검수완박법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냥 이름만 검수완박법이고 국민들에게 욕은 욕대로가 뭡니까? 처먹고 국민들 모두는 저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후한 모치한 그런 집단이다. 이런 욕을 먹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당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